고맙습니다. 대의로 신의병군가위원장인 운영사님 대의로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엄시의 연예회물을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실행과정과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수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인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자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2명이 참석하셨다고 이 시간에 업무 보고를 총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 서울 출판 중이어서 선희 이창종 목사님이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가신 분도 한 몇 분 계시네요. 앞으로 오셔서 50분 참석했습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님이 한국을 가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2019년도 45회기 10년 할애 예배와 만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 장소가 1월 14일 저녁 7시였습니다. 대동전 회장이 되셨고요. 참석 일원이 480명 이상입니다. 총 그 안에 45개 정도 테이블이 있는데 10명 앉을 수 있는 것이 밖에 또 별도로 어린아이들은 25명을 합창당하는 별도 강의에 보면서 총 약 한 500명 아마 전례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여한 교회를 보니까 한 60여 개 교회가 참석했고 프랑스 교회나 퀴즈 장롱회를 포함해서 큰 대회로 작은 교회를 다해서 60여 개 순서자들 한 15명 정도 되고요. 외부 초청인사 한 5분 축사까지 축사했어요. 산양사에서 모두 앞에서 밴드가 또 왔는데 반주하는 분들이 23명 그분들은 식사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합하면 웬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에 감사하는데요. 단체들도 많이 오셨어요. 수고한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준비하느라고 한 분들이 와 계신데 우리 준비원장을 있던 마방을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준비원님들이 4주 동안 매일 교회를 모여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참 좋게 나왔죠. 특히 이사회 이사장님 우리 손선대 장롱님이 솔선수고부에서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셨고요. 또 25명 정도의 안내위원 여기 안내부과 대표로 김정중 국사님이 오셨을 텐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데스크에서부터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다 오신 것 같아 한 세 분 일어나고 오십시오. 준비원장인 마방을 부탁하고 김정중 국사님 그리고 손선대 장롱님 일어나서 한 번 박수를 한 번 경례 한 번 해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도움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업무를 정리해보면 달라진 게 뭘까 예전보다 질서가 있었다 질서 정해된다 입구에서부터 혼란하지 않고 잘했고 그다음에 시간 단축을 했었고 네. 재정 충당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3월 4월 5일에 5월에 신년은 아까 말씀드린 신년 축복 개선은 3월달에 있고요. 4월에는 에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1일 성냥화 개선회가 5월 10일부터 12일날 이어져서 매월 열로 이렇게 집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보고까지 그냥 우리 서기복사님하고 궁금합니다. 감사보고 때 더 기태하기라 싶을 알고 금번 신년 할애 만찬이 규모있게 차개있게 질서있게 조용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상황에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주변의 모든 의사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어 3월 4월 5일 어 신유축복성에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회 성냥화 대성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3월에 신유축복 대성회는 한국에 계시는 순봉교란 부흥사의 전 회장이셨던 유수양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협에서 주최하지 않았던 전례 없었던 신유축복 대성회 인사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셔서 많은 은혜 또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7월 할렐리아 보호마 대성회에 불교한 감사도 다 서변을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적이 업무보고사항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준비 기도회 겸 3차 실행위원회 때 그때 확실하게 발표를 하든지 별의 장면 기자회견을 우리 교육에서 주최해 가지고 그때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화 대성회의 감사는 인천 영광교회에 신호하시는 윤보안 감독님이 또 감사로 하셔서 많은 은혜를 비치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신 김기호 목사님 감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 45회기 1차 감사 보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신의 201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9일 뿐요. 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감사 장사에 서는 교육 사무실이었습니다. 장부 정리 수입 지출 결의서 견제가 여섯 분으로 회장 부회장 2인 총무 회계 담당자 확인 서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재 이제 잔고 말씀드리면 44회기 2월 1금은 12,090을 84cm이며 지난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이 85,010불 35센트로서 총 수입이 92,601불 19센트이며 지출은 77,301불 62센트입니다. 1월 말 현재 잔액이 15,299불 57센트입니다. 신의 신의 감사에 대해 칼의 만찬 집행부 준비원장 마관 목사님 위주로 해서 교육의 목사님들 속도 뜨거운 상황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티켓이 296명 또 헌금 광고 지원금 등의 수입이 42,300불 지출은 26,347불 11센트로서 현재 잔액이 15,724,89센트입니다. 교회 건물에 관해서 교회 건물 부자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 잘 아시는대로 45만불 론을 받은 가운데 현재 1월 말 현재 그 론의 잔고가 29만 6,748,59센트입니다. 그 융자한 가운데 매달 모계지는 2,518불 01센트로서 매일 매월 교회 건물 렌트해주고 얻는 수입 3,000불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차용한 300불을 제외한 1월 말 현재 26,989,11센트가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년하람이 기타 부탁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신년하람이 교역 주소로 광고주들의 광고를 납부해준 교회들에게 업체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 민합된 교회나 업체들에게 신속히 완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단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구하고 교역을 문질과 기도로 헌신하여 주시는 모든 회원교회들과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제 45회기 1차 감사보보를 드립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김영철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김영철 강영규 장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신청 박성 권위주 기상珠 박정호 목사님 회계 보고하십니다. 회계 보고 하면서 2019년도 45회기 재정 예산개입법 보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입법 보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안 2019년도 수입 예산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총 수입 예산은 414,742.84, 회비가 24,000원, 행사비 258,450원, 후원금 55,000원, 최저광고금 1,000원, 기타 14,800원, 이월금 12,090.84, 지출 예산 총 41,4742.82, 관리비가 31,400원, 인건비가 47,100원, 승준비가 58,500원, 인사비가 213,600원, 후원비가 35,000원, 기타 142,800원, 예비비가 2,000원입니다. 예산개입법 보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랑아 SB 6.820,seloveer1, desta서,将ok동은 55,000원, Hoforan Dybaled up 205,500원, 흑사공루, 총 258,452원, 흑사공루 총 258,452원, 달러 전 juntos 총 5177원., 17분, 그 다음에 위치임식회배가 1435원, 홈금이 1435원, 내 10년월의 반찬 42,500원, 지원금 세우사항 47,000원, 티켓 15,000원, 순서광고 3,500원, 홈금이 4,000원, 이사회의 홈이 3,000원, 부활전환원에 대해 수입예산이 2만원, 체육대회 1만원, 탈령대회 15,000원, 세우사항 지원금 10만 5,000원, 순서광고 2만원, 홈금이 2만원, 기타이사회 포함 5,000원, 집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령화 집회와 차수대 집회가 추가되어서 4만 3,000원이 추가됐습니다. 후원금 수입예산이 5만 9,000원, 세부사항 일반 후원금 2,000원, 성경금 1,000원, 장화통 구대용금 수입이 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웃사항 대홍금 터키 2,000원, 사고재난 성경금 예산이 1만 5,000원, 기타 무자직기 후원금 1만 1,000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소록광고 5만 1,000원, 기타 14,800원, 세부사항은 건물유지지원금 2,300원, 기타 9,000원, 공기 시입 3,500원, 2월동이 1만 1,098,4원, 기영에서 지출 총대가 4,742.8원, 관리비가 총 3만 1,400원, 세부사항을 통해서 건물관리비가 1만 5,000원, 수리비기 5,000원, 보험료 4,000원, 관리비 4,000원, 기타 2,000원, 이외 본가공, 15,000원, 세부사항으로 전기세스 6,500원, 전환 5,000원, 총자비 3,900원, 기타가 1,000원, 인건비 4만 7,700원, 세부사항 사무관사 3,700원, 900원, 인건비 3,800원, 세금이 3,400원, 세금이 7,000원, 복지구생비 장애보험 2,500원, 근로구상 450원, 간사구조 7,800원, 기타 1,400원, 행정비 지출 총 예산이 5만 7,500원, 13,500원, 일반사무기, 용품임료 4,000원, 비품구입비 1,000원, 욕전 1,000원, 신분그룹 500원, 은행위기 3,000원, 1,000원, 식스 500원, 잡피가 5,000원, 기타가 5,000원, 기타가 5,000원, 출판광고 기업 지출 예산입니다. 24,500원, 주소록 16,000원, 인쇄 500원, 홍보광고 2,000원, 홈페이지 1,000원, 기타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원 활동비 총 2,000원, 해비가 해이 모임이 3,500원, 교통통신 4,000원, 기타 100,000원, 경상비 3,000원, 대외활동비 2,500원, 기타 접대비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행사비 중에서 총 21억 3,600원, 총회 6,500원, 식사비 2,500원, 사무행정비 2,000원, 사례비 500원, 홍보 1,000원, 상패 기념품 500원, 기타가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취임 예배 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후행정비가 충분, 사례비가 800불, 광고 홍보가 1,000원, 상패 기념품 700불으로 잡았습니다. 10년 아래 2만 7,600원, 지출을 잡았습니다. 10비가 1만 8,400불, 사무행정비 3,600원, 4,000원, 광고가 1,000원, 상패 기념품 1,000원, 기타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9월절 내비의 지출이 3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0,000원, 3,800불, 준비비가 1,500원, 홍보 광고가 2,000원, 사무행정비가 300불, 연합체대 4,800원으로 잡았습니다. 홍보가 500불, 사무행정비가 전불, 18,000원, 상패 기념품 1,500원, 동사료 기타가 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8월절 내비의 지출을 10만 7,200원으로 잡았습니다. 성인대의 9만 2,300원, 시설이 12,500원, 장소인대료 10,000원, 배너가 전불, 보험료 5,000원, 홍보가 14,000원, 기타가 1,500원, 포스터, 플레이어 1,500원, 사무기, 13,800원, 순서지 6,000원, 사무기, 5,900원, 정식, 4,400원, 기타가 1,500원, 기록사진 1,500원, 잡기 2,500원, 광고 수준이 2,000원, 기타가 1,000원입니다. 강사 지출 계산이 7,500원, 사르기 5,000원, 강사에서 5,500원, 잡기 1,500원, 교통비가 1,500원, 영원님의 선물과 영적이 1,000원, 사르기 6,000원입니다. 출연료 숙박이 1,000원, 좋은사르 2,000원, 감사대 500원, 거대위 위로 모임 1,000원, 찬양팀 경비 1,500원, 후원 기출 계산 15,000원, 성규 후원금 5,000원, 장학금 1,000원, 기타 1,000원, 중부모의 5,000원, 세미나 2,000원, 동원천향부가 1,000원, 기타 1,000원, 청소년 대회 후원에 대해서 1,000원을 잡았고, 어린이 대회 4,500원을 잡았습니다. 시설 음향사치, 상위용품비 1,000원, 강사 1,700원, 사례비 1,000원, 구정에서 1,000원, 황금 1,000원, 숙박비 1,000원, 사례 1,000원, 사업자 1,700원, 동사료 300원, 기타 1,200원을 잡았고, 구정에서 간식 700원, 선물 500원을 잡았습니다. 세미나 간담회 총 2,800원으로 잡았고, 구정에서 식사비가 1,000원, 1,200원, 행정비 400원, 사례비 500원, 상대 기념품 200원, 기타 500원, 임시실형비 2,000원을 잡았고, 집비가 1,500원, 상위행정비 5,500원, 지연모임, 영축대학성 2,500원, 차세대 지폐 2,500원, 기타행사 5,000원을 잡았고, 후원비직에서 총 지출이 3,500원을 잡았습니다. 성교단체 5,000원, 성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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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기타 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 지출 예산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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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통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제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갑으로 묻습니다. 다음엔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수입지출 2019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동의제청은 없으세요? 아 동의제청. 네. 그럼 갑은 물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시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네. 동의하십시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마발모사님 제청하시고 박이사모사님 동의하셨습니다. 답을 묻습니다. 다 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건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건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안건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간 관계사항, 토의사항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황태원 목사님이 로마일랜드 확신교회에서 14년 동안 교회를 개최해서 열심히 성기시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달라스에 있는 좀 더 성장된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어서 이 시간에 황태원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 또 교회에서 전달금, 한성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 6월에 집에서 딸친이 두려워 배착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신 사안인 이유로 배가합니다. 그때부터 청소년센터에서 김은태 목사님이 도와서 인수시켜보고 교육도 많이 안고 청소년센터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런 일은 저는 관광이 있었습니다. 한 4년이 넘는 전부터 이정룡 목사님 회장한테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 동기는 이종룡 목사님들은 박옥수 목사들 유다님들로 이렇게 내낙하면서 너무 막 싸우고 그런 목숨을 보고 전화하면 잘 못할 게 참 대단한 사역이시다. 일반 교인들하고 장롱한 사람들하고 온도 싸움도 보고 감동을 제가 그때 받았었습니다. 저번에 뜻전사에서 주문장을 마쳤는데 임종인 목사님 뜻전사 출신이 관심이 있었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뜻하지 않게 한 200명의 교회를 청소년을 받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기를 내놓으시느냐 한 가지였습니다. 예. 기포조과정은 뉴욕에 와서 교회비를 나름대로 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밖에 하나님 감동을 안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부하셨구나. 기독 가운데 그게 확실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기가 되면 이렇게 연합사역에 좀 헌신적으로 힘을 써주시길 정말 감사하겠다. 제가 기가 되는 대로 하나의 관중을 통해서 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스에 가지만 뉴욕이 또 우리 교회비를 대항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지 열심히 해서 먼 곳에 있지만 꼭 여러명의 보험이 되도록 믿지않고 더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욕 교회를 마음탈장하느라 믿고 있습니다. 주안에서 좋은 주식 도움말으로 듣고 있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에서 큰 돈이 아닌가 적은 돈이고 오늘도 실행위원회로 같이 식사를 하고 축하라는 그의 돈이 많은 축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손별별해야 되는데 손별별을 해서 약속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쁘게 리딩을 하느라고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못했어요. 다음 그 책을 선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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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작년부터 요청을 해 오셨는데 셀터 의원분들을 수용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셀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지켜봤습니다. 세 개의 센터가 있는데 제대로 법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향하는 센터가 나눔의 짐인 것 같아요. 법성원 목사님이 거기서 책임을 지고 선비 지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1회 때 그래도 들어간 가운데 흑자로 들어가야 해서 갑작스럽게 임원회를 수집을 해서 임원회에서 많은 돈은 아니고 소중의 금액이지만 오늘 실행위원회 때 일단 전달해드리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정기적인 그런 후원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맞춰서 하도록 하자 해서 소중의 금액을 박성원 목사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성원 목사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성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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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 프레어비 피한테리 피한테리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는 가운데 나누미집에 보내서 감사하구요. 지난 한해도 연말이 되면 후원 요청을 합니다. 나누미집 후원 요청을 제거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움도 있고 제가 달라서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누미집에 감사한 본인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협력하면서 이제 지난 12월에 연말에 열심히 후원 요청을 했는데 한 500개 교회 정도 중에서 13 교회가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부담되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100불 200불 300불 30불로 우리 전 100개 정도만 후원해 주시면 그 남미집이 렌트 걱정 없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 임시렘 목사님들을 더 주축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 우리 우리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날짜가 또 범죄롭게도 여성 목표자 기도리하는데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또 우리가 실행위원회나 행사를 가질 때는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을 피해서 다 함께 참여해주시는 그런 날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실행위원회나 또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멀리 한국에서 보폐하고 있는 전주 주 열방교에 심무하는 김태형 목사님이 사실은 전행위에는 우리 실행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한국에도 또 연락처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협력사항이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그 회장 명의로 협동총무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 황경모사님 한번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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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전례없이 이 45회 예산이 4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14,742,84점 이 금액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흑자로 이루어갈 수 있는 교적체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2월을 받을 때에는 인수인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 임원진과 실행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결과를 통해서 신년 한회를 부사에 마치게 하셨고 또 45회 예산안이 41만 4천 원을 초과하는 그런 좋은 예산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곧바로도 아름다운 45회로 성공적인 45회 예산이 되지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이번 3월 1일, 2일, 3일 신유축복대회 선행에도 소심교회의 선행입니다. 저녁시간 7시 30분입니다. 다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이 다 참여해서 각 교회마다 신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치료함을 받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의 때에 다 하나님의 뜨거운 신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성에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협력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찬 기도, 해임의 어찬 기도를 도대군과 이 원장이신 박성원 목사님 하시고 사진 촬영하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뉴욕 교효 45회기 2020회에 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같은 일을 마치고 식사에 앞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뉴욕의 그린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인사회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학장의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기하시고 때리에 세워진 교회배 회장 목사님과 모든 임원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명 충만켜주셔서 난마다 기도로서 이 모든 앞으로의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회기가 마쳐질 때 하나님의 선하와 아름다운 면밀는 교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협이 되기하여서 교회의 모든 우리 세워진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하와 아름다운 면밀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심력하게 하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새 가난교회 이영원 목사님과 강련들과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동한 호흡을 성명 날까지 땅과 눈물로 기도로 심신 우리 이 목사님에게 또 영역 간에 강검케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 선한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숭성된 목회자들이 또 우리 주의 장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수고하는 또 언론 기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글을 그렇게 남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받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사실은 10년 사례 준비 기도일 때 그 기회를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안 목사님 그때 한번 기회를 드려다가 십이적으로 안 목사님께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안창흠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 하시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